자막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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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 알아보면 또 집을... 하... 설치기사님께서 오셔서 저희집에 직접 손수 세라빈 V6를 설치하고 계십니다. 널상 구미, 김천 여러곳을 방문하여 체험을 해보았지만 직접 내것으로 이렇게 사용하기에는 너무 반가운거 같습니다. 설치해주시는 분께 감사합니다. 바쁘게 여기저기 코드를 찾아서 꽂고 설치를 하고 전원파워를 켠거 같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설치가 여기가 되어있습니다. 설치기사님께서 오셔서 이런저런 설명과 함께 V7을 설치하고 이제 가시게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체험을 하면서 여러가지들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여러분들께 V7에 대한 사용방법이라던가 이렇게 당연한 것이 더 효과적인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라짐 설치기사님께서 직접 오셔서 이렇게 설치를 해 주시고 세라이점 차에다가 또 싣고 지금도 많이 실려 있습니다. 두 대를 내렸고 지금도 두 대를 더 설치를 하러 가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너무나 감사합니다. 마지막 문을 닫고 이제 출발을 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배전쪽으로 배송하기 위하여 출발을 하신다 합니다. 지금 차에 간과하고 있는 것은 V4인데 저는 V7입니다. 벌써 이게 세라젠이 그만큼 많이 발전을 한 것 같습니다. V7에서 V7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